형님, 개인기 안 보는 거예요, 개인기? 개인기? 뭐 있어? 개인기 뭐 해야 되는 거예요? 원래 이마에 들어오면 싱구싱구가 한 번 하는 거지. 아니, 아니요. 뭐 준비했어? 얘네 배구밖에 못하죠? 다른 운동 신경이 없을 것 같은데. 그래서 나는 이거 호두. 호두 보러 하려고 그걸. 호두 돌리는 거야? 딱방울 떼서 깨는 걸로. 어? 깨는 걸로. 손가락으로. 그러면 수근이 이마에 대고? 어? 호두가 깨지나 뭐가 깨지나. 뭐 하나 깨지겠는데. 장난 아니다. 깨는 거 하는 거. 일단 하는 거. 일단 먼저 딴 사람이 한 번 해봐. 이걸 어떻게 한다고? 너 부잣집 애니까 안 해봤으니까 한 번 해봐. 이걸 뭐 어떻게 한다고? 밑에다 대고 딴 데를 봐봐. 딱방으로? 이걸 어떻게 해? 에이, 말도 안 돼. 쉽지 않아. 이게 깨지면 되게 낭가방인데? 오, 안 돼, 안 돼. 이게 깨지면 되게 낭가방인데? 오, 안 돼, 안 돼. 낭가방인데? 오, 안 돼, 안 돼. 아파, 이거 안 돼. 아니, 이거. 고정도 힘들 텐데 이거를. 힘들어, 이거. 이게 어디다 놓고 해야 돼. 네, 이 씨! 왜? 왜? 등 내놨어! 에이! 아, 이 바닥! 야, 먹을 거. 야, 먹을 거 임만 버리면. 이 바닥 신은 바닥 아니야! 이걸로 깨는다, 이건면. 안 깨지잖아, 안 깨지어. 배고파. 어디서 난로 먹으려고. 이걸로 해, 이걸로. 그래. 형, 큰일 났어. 이 바닥 이제 진실. 진실 얘기해야 돼. 맞지, 맞네. 어따 놓고 할 거야? 바닥에? 그냥, 와! 진짜? 괜찮겠어? 와, 이거. 안 깨지면 되게 빨라 같은데. 오, 첫째 해, 첫째. 첫째 해. 터졌다. 와! 와! 야, 좋아. 깨졌나 보자. 깨졌어. 깨졌다. 와, 장난 아니다. 이게 된다고? 선민이도 해야지. 선민이 뭐 할 건데. 나도 뭐 이건 껌이지 뭐. 오, 진짜 그걸 씹어봐. 껌이니까. 껌이래. 씹어서는 이거 부러져. 불러져. 불면 불면 인정. 불면 찌릿찌릿하다. 깨지니까. 아, 이 동네 너무 빠던데. 아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야, 이게 손가락으로 돼. 야, 지금부터 하고 또 가야지. 어, 괜찮은데. 이게 왼손잡이구나. 아, 나 오른손잡이인데. 어, 그냥 왼손이야. 어, 왼손이 더 편해서. 와, 이거 진짜 말도 안 돼. 야, 이거? 와, 이거 진짜 말도 안 돼. 야, 이거? 앞으로 딱밥 먹는 건 하지 말자. 아, 얘?